네, 여기 백스테이지에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의 무대가 한참 준비중입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주실 건가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빵빵 터지는 사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준비했어요. 네, 저희는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컨셉을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또 멋진 발레를 보여주신 위나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리허설 하시면서 무대를 서로 봤을 텐데 방탄소년단이 준비한 곡을 트와이스가 한 번 소개해주세요. 오늘 많이 만나요. 빛, 땀, 눈물. 파이어! 자, 질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도 어서 트와이스의 곡을 소개해주세요. 함락, 티, 티, 우! 너무해. 너무해. 둘, 셋. 샤샤샤! 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면 두 팀의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전에 먼저 2016년을 태풍처럼 휘몰아친 남자들 인피니트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태영! 태영! 고맙습니다.